안 돼, 터지면 사렙한다고! 사렙업한다고! 안 돼! 안 돼. 와, 최종 변신 진짜 개무섭게 생겼다. 이제 그거 해줘야지, 스바라시 해줘야지. 오, 스바라시! 오, 스바라시! 드래곤볼 더 브레이커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드래곤볼 더 브레이커스라는 제목을 가진 데바데 형식의 게임입니다. 일명 드바데라고 하죠. 드래곤볼 데바데, 줄여서 드바데. 오늘 풀동부랑 같이 플레이를 해볼 건데 그 터리를 먼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막이 안 나와! 나오네? 에? 누구? 아, 캐릭터 설정, 남캐로. 와, 이 드래곤볼 특유의 색감. 참 한결같다, 진짜. 이름. 플레임. 보이스. 보이스 재생. 이게 제일 괜찮은데? 이걸로 하자. 정중한 타입으로. 와, 진짜 다 드래곤볼스러운 머리 스타일밖에 없네. 고로켄 분명히 이 머리다. 장담할 수 있어. 이걸로 하자, 깔끔하게. 잠깐만, 그럼 머리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좋다. 파인애플남. 아, 머리색도 바꿀 수 있구나. 아, 머리를 초록색으로 해야 진짜 파인애플이 될 것 같은데. 머리 딴 걸로 바꾸자, 그냥. 됐다, 다 했다. 와, 진짜 요상하게 생겼다.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대충 불행체질의 주인공이 시간의 균열에 휘말려. 탈출해야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풀영상으로 고고. 게임 설명. 서바이버 7명과 1명의 레이더로 구성되어 게임을 진행한다. 서바이버는 각 지역에 숨겨져 있는 기동키를 찾아 수리한 후 슈퍼 타임머신을 불러내 탈출하면 된다. 레이더에게 공격당하며 트랜스볼을 통해 옛 전사들로 변신해서 싸울 수 있지만 금세 풀리고만이 풀리기 직전에 도망치는 것 잊지 말도록 레이더는 민간인과 서바이버를 공격하여 최대한 빨리 레벨을 올려 서바이버들이 탈출할 수 없도록 슈퍼 타임머신을 파괴하고 서바이버를 제거하면 된다. 아, 참. 슈퍼 타임머신을 기동하는데 실패하거나 3명이 남게 되면 호출 비컨을 찾아 긴급 타임머신을 부를 수 있으니 타임머신이 파괴되어도 포기하지 않기 자, 튜토리얼이 무사히 다 끝났고 오늘 풀동부랑 다같이 함께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인원이 총 8명이어서 마침 새벽시가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불참하시는 바람에 정확하게 또 8명이 딱 맞았네요, 기가 막히게. 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재밌게 같이 한번 놀아봅시다. 요즘에 풀동부 영상들 다 너무 핫해가지고 인기가 엄청 많은데 오늘도 재밌게 플레이해봐요. 안돼, 차원의 틈이 또 생겼어. 진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오로켓 레이더다. 아, 오늘. 우와, 드루마야. 드루마야. 박수 짝짝? 박수 짝짝? 뭐야, 귀여워. 잘 부탁드립니다. 무술이 냄새 공격? 아, 부루마 누구예요? 얘 누워. 옆에 이상한 애가 같이 누워있어. 파밍을 해봅시다. 어디서 뭘 해야 돼? 마음이 뭐지? 판다. 오, 프리자. 민간이를 벌써 드셨군요. 오, 어디 있어. 나 왜 심장 뛰는 소리가 이렇게 미친듯이 들리지? 저에 계시군요. 아, 주변에 프리자가 있다네. 이거 말씀을 해버리셨대요? 뭐야, 벌써 준씨만 레벨 1이야. 빨리 파밍을 해야죠. 켄지 파워. 설마, 설마. 고로케가 뿌리자야? 아니, 미친. 이제이지? 살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와아! 안타웁니다. 나 아무것도 없죠? 오. 아, 똥키. 오, 레벨업했어. 아니, 가면 돼? 살면 돼? 잠깐만, 잠깐만. 지진 나요. 이 에리언은 사라질 겁니다. 아악! 아악! 뭐야? 어, 근데 그 누구도 날 살려주는 거에 관심이 없네? 기다렸다. 거기까지 관심이 없었을 때. 아, 거기까지 관심이 없었을 때. 아, 오잖아. 아, 지진인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살려줘요? 지진이 형, 못 살려주겠어요. 아, 보였구나. 뭐야, 나 언제 여기로 가. 도망가. 안 돼, 키밈이 죽는다. 아, 이 죽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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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려, 나 도망가야 돼. 오, 난, 난 증발했어. 이런 게임은 오히려 살인마가 나 깨는걸? 이거 너무 어려운데, 나 혼자 해야 된다고? 파이팅, 파이팅. 뭐야, 이 민간인은? 민간인은 구해야 돼요. 아, 오, 드래곤 벌까? 수비빗어 주어있네? 와, 개빠르다. 수비빗어 주어있네? 오, 도망가! 오, 도망가! 오, 도망가! 오, 도망가! 오, 도망가! 오른쪽 클릭이에요, 우클릭. 아... 이게 스킬로 소환한 그것만 오른쪽 클릭으로 부스터를 낼 수 있어요. 배리어 하나 들고 가야 돼. 오, 왜 이렇게 빨라? 그 손에 들고 있는 거 사용이 우클릭이에요? 휠클릭이야. 길 작여. 휠클릭. 아니 미친 중요한 건 튜토리얼에서 하나도 안 알려줬네. 가자, 가자. 아, 시간 끌어야겠다. 아, 정말? 와, 태양군! 와, 태양군! 아, 죽었네. 아, 죽었다. 죽었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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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널 잡았다! 아, 시끄러워! 몇 명이 얘기 하는 거야. 시끄러워! 레벨 3! 으악, 징그러워. 괜히 사장님 고해주러 가다가 나만 쳐맞았네. 가동키는 아무도 못 찾은 거야. 그 동안! 아니, 어떻게 하는 거지? 찜찜이 버벅거리는 거 봐. 아니, 가로 앞에서 찾으면 어떡해요! 아니, 이거, 이거 아이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내 소품이... 자꾸 1레벨로 갖다 막으니까 처음 왔잖아. 아 잠깐만요. 나 어떻게 사용? 도망을 가야지! 이건 조작법부터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다. 아니 잠시만요! 한 번만 돌려주세요! 잠시만요! 신났네 우리 고로케. 그냥 내 손으로 짓먹은 거야. 다가 푼다! 1박 2레벨로 클릭하라고. 에리어 이제 한 개 열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오지 않아요? 개망했다. 승단 님이 제일 잘하네. 에리어 부서진다. 살려줘. 오늘 게임 재밌었고요. 화양보시마이자. 드래곤볼 모시기였습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 개구멍을 찾아야 되는 건가? 지금 혼자 남았으니까? 개구멍이 있어서? 일단 고로케 님 듣겠지만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생존자가 3명 이하로 남았을 때는 비상탈출 장치가 작동이 돼요. 각 지역마다 한 개에서 두 개씩 이제 파란 불빛이 위로 쭉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푼다 님은 밖에서 파란 빛이 올라오는 쪽으로 가서 그 장치를 작동시켜서 도망가야 되고 고로케 님 역시 여러 개 있는 파란색 장치를 눈여겨봐야겠죠. 심장 소리가 너무너무 커요. 심장 소리가 너무너무 커요. 누가 봐도 저기 있잖아. 솔직히 이거 좀 봐줘라. 아... 어디 있어? 못 찾고 있는 거 같은데? 오! 아 이거 재밌어 저기... 아아아아악! 대상이... 와... 아니 탈출... 탈출용 포드를 소환한다고 끝이 아니라 그걸 타고 튀어야 돼요? 또? 네. 와... 탈출에 시간이 걸려요. 파악해 보인다. 고로케 못생김. 원래 저때 프리저가 제일 못생겼어요. 와 나 다 브론즈야. 우리 벌써 한 시간이나 했어. 그만할까? 아... 아... 유바! 어? 이제 뭐 합니다? 나 빌런 되게 해주세요. 왜요? 맞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이게 근데 생각보다 처음에 생존자 찾기가 좀 어려워요. 음... 맞아요. 그거 소리 잘 들으면 도와달라고 막 다섯 개 떼? 하는 애들이 있어요. 표시가 잘 안 되는데... 이게 뭐지? 어... 사장님 빌런이다. 아... 내가 빌런인 거야? F를 눌러서 빌런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은 세 개가 있어요. 셀로 해봐야지. 셀. 색상 어떻게 바꾸지? 색상은 못 바꿔요. 그 레벨 업해야 바꿀 수 있어요. 어... 저는 아마... 아무도 못 잡고 개 털릴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근데 많아가지고... 아 사장님 게임 실력이... 그래 한 명만 잡자. 갔다 보면 은근... 너의 배관을 봐주세요. 레벨 1 셀이라니. 뭐야? 아 진짜 도략이 생겼어. 도략이 생겼어. 도략이 생겼어. 도략이 생겼어. 어차 esses... 지저 bin quotidian 따라 다닐 수도 없어. Faree neighborhoods 어떡해 하는 건데? 몰라요. 아까ailability 일단 생존자를 최대한 빨리 찾으라 이거지. 빨리 찾아서 흡수 시켜야 돼요. 셀은yy level 1 위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애들 막 레벨 업 하는디? 저희도 먹고살야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인이에요 오 하이 아야야야야야 주님 누웠어? 안되는데? 왜 하필 주말? 도망가 도망가 하이 사장님 좀 징그러워요 어디있는지 모르겠어 저 선생님 선생님 뭐가 있는데? 이리와 아이차 왜 멀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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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봤어요 그러게 지금 그저 파괴야 그러면 안되지 제가 왔어요 그저 파괴인데? 괜찮아? 괜찮지 않을까? 파괴하는데 되게 오래걸린다 도망치에 시각들 주는거에요 여기 아니잖아 여기 아니었어? 긴장돼 찾았다 튀어 튀어 다른지역으로 가야겠다 아니겠어 도망가 아니 애들 왜이렇게 다 잘해? 오 빔으로 이렇게 쏘는거구나 스킬이 있었네 진작에 좀 쓸걸 스킬은 R이랑 T에요 오른쪽 아래에 UI가 있죠 뭘까 안돼 두번다운돼서 두번피니쉬를 당하면은 사망합니다 그 피콜로가 쓰는거 아니에요? 비슷한거 있었던데 얘도? Dü Instead 아 뭐 proteins Brooks 아 뭐야 내꺼 뺏어 3레벨 아 입술이 맘에 안들어 아 선생님! 선생님! 아악! 오 채찌도 하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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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있나보다 하아! 아이고 오빠! 살려주세요 아니 왜 다투가 기다려봐 아 진짜 사장님 너무 지금 어렵게 생겼어 안녕히 계세요 죽어라! 아악! 아악! 아니 실력이야! 우와! 드래곤볼을 다 모은거야? 예 오 윤뱅지 더 강해지고 싶어 아 근데 이거 혼자서 사장님이면 의미가 없는데 누가 살아남아 했지? 전 이제 죽었습니다 와 젠장 아독! 기완찬! 우와 둘이 싸운다 이제 드래곤볼 찍고 있네 야 어떤데? 제가 여기있어요 돌려주세요 야 아 둘이서 막 도망가 도망가 미쳤네 야 우와 기원참 여기요 혹시 아 미쳤어 똥방 프로젝트라고 하시나요? 와 이거 개 멋있어 와 왜 이렇게 생겼나? 아니 이걸? 아니 왜 이렇게 생겼나? 진짜 징겹게 생겼다. 뭐야 남아있는 밥을 흘러주는 거야? 아니 HP가 다 달면은 그냥 죽는 거구나. 네 맞아요. HP 관리하셔야 돼요. 뭐야 너 찜찜이야? 우우야. 자 난 빌런 해봤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고 빌런 안 해보신 분들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누구일까? 이거 누가 된 거 같은데? 연출 닫으면 맞아요. 아 그래요? 뭔가 셀이 나타나서 갑자기 눈빛 삐싱하더니 삐싱. 살려보내지 않겠다. 프리저를 블루 보살으로 만들어라. 뭐야 이거. 패시브 스킬이야. 지금 빌런이랑 동기화 중이에요? 대사 읽으면서? 열 몇 개 안에 지을 수가 있는 놈들이야. 이번에는 아무도 죽지 않을 거예요. 평화주의자. 평화주의자잖아. 아 고렇게! 고렇게 하면 반주만 입고 있어! 왜요? 더웠나 보지. 왜요? 어.. 이거 누구야? 이게 누구지? 왜 왜? 평화주의자 아니었냐고. 이상하네. 빌런의 위치가 보여요. 왜? 지금은 이제 같이 시야를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지. 어.. 평화주의자. 말투К impatient 들켰다? 아이고 아이고 나죽는다? 나 죽어용 죽는다는 말투를 꼭 그렇게 얘기해야 하니까 죽어용x2 죽어용 이건 뭐지? 노란색 기둥으로 빛나고 있는 곳이 기둥키 기둥키 꽂는 곳인가? 네 맞아요 제가 빛을 안 돼! 뭐야? 무슨 일이야? 일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와 도전까지 달성하면 너 같은 거 싫어. 죽어버렸어. 아니야 그렇게 좋아. 너무 어려워. 설치 완료. 하이 머신을 사용해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왜 그러세요?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저기 슈퍼 쇳바닥 머신 한 장도 한 거 같은데? B로 가야겠다. B. 보통 그거 가야겠다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를 깔보고 있는 거야. 나 죽은 장소에 드래곤볼을 찾으셨군요. 드래곤볼은 혼자 다 먹어야 돼요? 네. 혼자 모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좋아지는 거야? 드래곤볼 7개를 모으면 실용을 부를 수 있는 재단이 각 구역마다 하나씩 있어요. 거기서 일정 시간 동안 1을 꾹 누르고 있으면 실용을 소환할 수 있는데 소환된 실용은 두 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어요. 1번을 누르면 나 혼자만 4레벨 2번을 누르면 다 같이 한 레벨씩 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용히 할게요. 뭐야 갑자기? 빌런이 근처에 저거 있는데요? 그만 가야겠다. 뭐야? 그거 꽂으시면 됩니다, 사장님. 네? 그거 거기 이 키 꾹 누르고 계시면 돼요. 나 왜 기둥키가 있어? 공유예요. 아 공유? 공유구나. 다른 사람이 먹었기 때문에 내가 꽂을 수 있는 거구나. 죽었네요. 저기 이거 3개에 발동되면 이제 갈 수 있는 거 아냐? 그거는 비상탈출이고 이거는 다섯 개 다 해야 돼요. 다섯 개 다 해야 된다고? 미친 게임이네. B랑 E가 남았다. 저기 노란색 불씨? 어 뭐야? 갑자기 폭파기를 때려버렸어. 죽는다! 플레임 죽는다! 형 거기 나갔어야 됩니다. 와 옆, 옆 건물이 터졌다. 우와 지금 증발했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할까? 아 나 뭐 아무거나 누른 건데? 역시 모르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근데 C지역이 폭파되면 거기는 기동키를 발동 안 시켜도 된다는 거죠? 네, 거기는 아예 그냥 제외예요. 제외. 아니 슈퍼밖에 못 뜨는 거였어? 어디서 뭐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엄마 나 좋아! 걱정 마! 좋아! 키 하나 남았어! 키를 다섯 개 다 꽂는다고 게임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재밌게 놓으시면 안 돼요. 슈퍼 타임머신을... 이 지역에 키를 꽂고 슈퍼 타임머신을 지켜야 해요, 여러분들. 어디 찍은데? 저기인가? 아니 근데... 어디 가세요? 사장님 기둥키 꽂는 거 여기 있는데 어디 가세요? 빨리 다시 오세요. 나 몰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 진짜! 드라이브는 있어요. 빗기둥 같은 게 있어요. 지금 다 꽂았네요. 드디어 다 꽂은 거야? 작동을 시켜야 합니다. 야! 드래곤볼! 뭐요? 빨리 내려놔요. 어우 네. 어우 네? 호 날리는 거 뭔데? 이게 뭐야? 왔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어, 나 왔다. 막 쏘고 다니네? 당연하지. 사장님이 있었네? 뭐야, 왜 벌써 불려. 뭐야, 나 죽었어. 아직 안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잖아요. 아, 뭐지? 도우씨 평화주의자라면서요. 아, 보급물자가 떨어져서 이거 하고 먹을라 했는데 바로 미사일 맞고 죽었어. 이거 생각보다 하늘을 많이 보고 다녀야 되는구나. 맞아요. 날라다니는 거 보고 다녀야 돼요. 이게 이상한 신기술 써요. 계속 불러다녀요? 못 봤겠지? 스파이더맨인가? 서븐 파이네트루요. 아, 어딨는가요? 드래곤볼 진짜. 재단 앞에 하나 있어요. 재단에 하나 있어요. 키비빙 님이 안고 죽었어요. 이 팀이 스피하러다가 죽었어. 몰라, 싸워. 일단, 일단 올라가야 돼. 올라가, 올라가. 뭐해, 뭐해, 뭐해. 어딨어? 기원찬? 아, 3레벨 너무 세. 어딨어? 아, 저기 있다. 좋아. 간다, 도망쳐. 왜 안 받아주는 거야? 이제 하나 남았다, 하나. 널 받아줘. 아, 맞았다. 조졌다. 아이고, 다 죽었다. 와, 너무 못생겼어. 난 알아요. 난 개못생겼네. 즐겁지 않아 보이. 진짜 윤뺑지 입장에선 얼마나 답답할까, 우리가. 아, 재밌을 듯? 아, 재밌긴 하다. 우리만. 아니, 종이쌍 마냥 픽픽 쓰러지 싶다고. 라이클 하냐고도 했지? 어? 아, 이거는 또 아니네. 초밤이냐? 초밤이냐? 아, 초밤이다. 초밤입니다. 아따, 진짜. 진화는 할 수 있을까? 의외로 근데 빌런이 쉬워요. 가자. 와, 맵을 하나도 모르겠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잠시만, 근처에 있다. 아, 찾았다. 도망가. 근처에 있다고? 도망갔다. 시야가 어쩌면 좋을까? 시야가 어쩌면 좋을까? 어? 네? 들켰다. 뭔가를 봤어, 내가. 도망가.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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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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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야. 아, 뉴뱅지한테 개 쳐맞았네, 이거. 지금 장면 개웃기네. 지금 뉴뱅지가 빌런이야? 아니, 소보이가 빌런인데요? 아, 소보이가 빌런인데 뉴뱅지한테 쳐맞았어. 개아픈. 뭔가 잘못됐어. 우와! 아,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하는데. 이거 플레이 있는 거야, 이거? 하아. 하하하하. 죽였다. 하하하하. 무조하네. 아니, 이거 어떻게 피하는 건지 나 진짜 모르겠어. 아, 무서워. 어, 뭐야, 뭐야? 푼다님 되게 푼다랑 비슷한 캐릭터로 잘 있다. 음, 잘 골랐어. 진짜 잘 골랐다. 신장이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변신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한 대 맞으면 바로 변신을 하네요? 그것도 스킬이에요, 스킬. 기본적으로 적용된 스킬. 기본 스킬이 한 대 맞자마자 변신할 수 있도록 장착이 돼 있고요. 나중에 스킬을 갈아 끼우면 그렇게 안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구만. 깜짝 놀랬네. 얜 왜 이따구로 튀어요, 키비빙? 뭐지? 지금 숨어있거든요. 아, 숨, 숨어있다가 움직이면 저렇게 튀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어? 어? 뭐야? 제가 왔어요, 사장님. 세상에. 미쳤다. 그걸 말하면 다시 돌아갔지 않을까요? 조용히 여길 못 찾을 거야. 조용히 길 모를 것 같은데, 여기로? 길 몰라요. 와, 감사해요. 한 번 더 죽으면 끝장입니다. 조심하세요. 왜 다들 살아있지? 기분 나쁘게. 빨간색 테두리는 베리어 회복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걸 쓰셔야 돼요. 와, 이때까지 돈만 나오고 진짜 싫어하네. 아, 베리어 아까 먹었었는데 죽어서 떨권나? 어디 갔지? 그 떨군 거 제가 찾았어요. 아, 그래요? 사장님, 제가 베리어 회복 장치 드릴게요. 어떻게 줄 수 있는 걸까요? F. 떨어뜨리는 거 아니었나요? F. X는 드래곤물. 오늘이 괜찮아? 무슨 소리 왜 저래? 와, 많이 힘들었군요. 와, 베리어 회복 장치다. 처음 써봐. 어떻게 쓰는 거야? 아, 아, 또 걸렸다. 아, 아, 또 걸렸다. 지금 조금 죽는데? 어? 아, 죽는다. 우와! 죽었다. 안 돼. 와, 드디어 한 명을 죽였다. 봄 밑에? 여기 아무도 안 보이거든요. 봄 밑을이라니? 소봄 밑에 플레임이야? 아, 드래곤볼. 어? 프리더가 드래곤볼을 먹었다고? 그럼 패긴 해야겠구나, 어떡해. 뭐야? 살려줘. 왜냐하면 패야 드래곤볼이 떨어지거든요. 감사. 그냥 어디 계세요? 한 대만 맞아주세요. 노우 씨가 처음으로 제가 기동키 설치하는데 도와주러 오신 분이에요. 이때까지 두 개. 아니, 난 그냥 거쳐있는데? 어떻게 아무도 안 올 수가 있지? 겁나 어려워. 기독키 왜 다 하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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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무슨 말이야, 저게? 사자 남았네. 저기요. 뭐가? 맞아요? 아니, 프리저가 저런 소리 내도 되냐고? influz 님 그거 맞아요? 님 그거 맞아요? 확실히 스킬이 있어야 고주도 쉽고 그렇구나. 재멍청한데? 누구세요 근데 이거? 음 이런 식으로 내가 때리는 사람 누구야? 아이고 쓰러졌다. 아 고로케네? 재머리가 맞서 보인다. 찾았다. 오다. 주다! 주다라! 엄마! 아아... 부모한테 맞다니! 나한테 하나 있는데! 왜 비를 파괴하시죠? 비를 파괴한 거야? 이러면 타임머신 바로 나올 텐데 그러게 왜 그러지? 갑자기 누가 설치했냐고 없애면 설치 못할 줄 알았나 봐. 야 이제 게임 잘하는 3명 남았다. 뺑뺑뺑뺑뺑뺑 아빠 살리고 있네? 아... 드디어 탈출 엔딩 보나요? 조용히 하세요 살리고 있다면 일로 오잖아. 나방이야 이거. 도와줄게 도와줄게. 나방도 안 하고 있네. 아 소생을 여러명이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이동지 템 파괴 좀. 안돼 안돼 안돼. 안 돼! 뭐야? 바로. 소멈이 웃음소리가. 짜증나. 투이자 피러 갑니다. 아! 웃지 마세요! 일단 좀. 나 둘이 나. 자 우린 갑시다. 잘 있어요! 아니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나 이 쓰레기들! 자기들끼리 탈출했군. 도망가야겠다. 철출 탈출했다고? 나 도망가야겠다. 키밀이 개빠르게 튀는 중. 도팡이 눌렀기 땡지붓어! 땡지붓어! 안 돼! 안 돼! 찜찜이 노호 어떡해! 몰라! 얘 뭐예요? 땡지 드래곤볼 한껏 들고 튀었어. 아니! 한아름 들고 튀었어. 한아름 들고 튀었어. 아니! 아니! 죽는다 찜찜! 달려다! 어떻게 가는 거냐? 어떻게 가는 거냐? 탈출 못했어. 탈출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도 온전히 보내지 못하면 배드 엔딩으로 나오네. 네 맞아요. 서봄이 못생겼어. 자 여러분 그래서 스킬 어떻게 설정한다고요? 그래플링 디바이스.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도 안 쓰고 있었군요. 플로팅 디바이스. 연막. 짧은 시간 동안 로그온이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패시브 스킬. 하나 밖에 없네요. 긴급평신 장치가 이제 갑자기 변신하네. 평신 장치. 아니에요. 긴급평신! 어? 뭐합니다? 이번엔 누가 빌런일까? 두근두근. 자 연출 뭐야? 빨리 말해봐. 누구야? 어! 나다! 찜찜님이다. 그렇구만. 어! 개못생겼어! 한 사람만 58렙인 걸 진짜 실화냐고. 58렙? 윤뱅지. 아 뭐야 저거. 윤뱅지가 계속 복장 터진다고 한 말을 이해했어 이제. 뭐야 난 분명히 부 빵빵한 걸로 준비했는데. 저게 최종 진화체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상한 옷 입는 프로레슬링 노지심 선수가 나올 거거든요. 어 맞아요. 그걸로 이제 기를 모아서 조금씩 지나는 거예요. 고로케님 옷 어디 갔어요? 자신있어요? 왠 돼지랑. 돼지랑 플레임님이었네. 돼지랑 깨어났는데 플레임님이었어. 이거 뭐 얘로 얘로 뭐 어떡하라고? 너 되게 돼지랑 강조한다. 아 저 진짜 돼지인데? 아 이거 쿨타임이 있네? 아니 근데 윤뱅지는. 윤뱅지는 막 이상한 선 계속 타던데 그건 뭐지? 5인물 스킬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보실래요? 윤뱅지가 쓰는 스킬이. 그래플링 훅을 쿨타임 안 돌게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르기 하면 마지막에 조금 느려지잖아요. 그 느려지는 쿨타임을 없애줘서 빠르게 가는 거예요. 아 내 거 가져가 너. 내 거 가져가 너. 이 거 앞에는. 이러면 방향전환 더 빠르자. 아 이런 시이구나. 찜찜 내 옆으로 지나갔어 미친. 개무섭네. 아 이 상태에서는 플레이어가 안 보이나봐. 아 그렇지 않아요 잘 보여요. 로건도 시켜주는데? 그냥 본인 눈이 안 좋았나봐요. 호범한테 듣고 싶은 소리 날냐. 찾았다. 흠. 자 이제 좀 할 수 있을지도. 사장님 믿을게요. 아니 나는 부하 자체를 못 시키겠는데? 어떻게 에너지를 주는 거지?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뭔 소리지? 답답하구만. 어디 계시나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죠. 어디 보면 민간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님 어디 있는데요? 저기 앞에 있잖아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저 따라오세요. 가다 보면 애가 울거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민간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잡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 알기랑 티키가 있는데. 누르지 마세요. 네? 그 오른쪽 위에 숫자가 다 찼을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러면 이제 목표 지점으로 가서 부우를 부활시키면 돼요. 아 그런 거구나. 감사합니다. 이제 가서 하세요 빨리. 오 진화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구나. 여러분 이제 저희 다 단체로 변신해서 싸워도 되지 않아요? 단체로 변신해서 찜찜이 패면 어떻게든 이길 것 같은데?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찜찜이 울어요. 이번에는 그걸 하자고요. 가동키를 전부 다 해서 타이버신 탈출을 해보자고요. 어디 부사진이야? 뭐야? 뭐야? 개무섭다. 우와. 바로 이렇게 찾아. 망차. 죽어라! 와 바주카로 딜 하나도 안 박히는구나. 바주카는 그냥 살인마 넉백 용이에요. 음... 마인붕 얻어 터지고 있는데요? 마인붕 죽지마. 힘내. 마인붕 죽지마! 마인붕 죽지마! 마인붕 죽지마! 마인붕 죽지마! 마인붕 죽지마! 마인붕 죽지마! 집도 터지는구나 저거. 도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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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가져가요. 이거 가져가 가져가 내가 잘못 썼어 와 잘못 썼다 어디야? 그.. 그.. 부활시킨 재단이 있더라고 재단 찾아요 나 어딨어? 없어요 살려주시오 나도 가야겠어 오! 진룸까지 혼자 가게 되는 거 그러면 사렙으로 변신하게 되면 원래는 변신하면 게이지가 조금씩 닳고 있잖아요 하지만 사렙일 때는 게이지가 맞지 않는 이상 닳지 않습니다 오 무신이구나 그러니까 필살기를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쿨타임만 도는 거예요? 쿨타임은 원래 없어요 생존만 필살기에 어? 뭐해? 나도 할래 고렇게 할 거야? 일단 그럼 간다 나도 프리자 고렇게 할 거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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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때려 죽이지 마 마요지 그 엔딩 좀 봅시다 그 뭐냐 탈출 엔딩 탈출 엔딩을 좀 봅시다 우리 나 왜 맞았어 나 얻어맞았어 쟤이 싸우고 있는데 나 얻어맞았어 그건 유감 개 억울하게 말씀하시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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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고렇게 대박 우와 아아 그만 때려 그만 아 지나가다가 맞았어 아 나도 지나가다가 맞았어 지나가다가 다 잡는 찜찜이 살려 달라 살려 달라 고맙다 고맙다 땡큐 부은 거야? 지금 열심히 타이머신을 돌리고 있어요 레이더는 이거 저지해야 됩니다 아 저긴 아아 뭐야 어떻게 해요 그거? 여기서 덜덜 떨고 있으면 돼요 어떻게 떨어요? 소름아 너도 같이 어떻게 떨어요? 아 이렇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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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과거로 돌려보내지는 거구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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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못하긴 했다 내가 근데도 무서웠어 근데 저거 실질적으로 가능하긴 해요? 저거 타이머신 그냥 뚜드려 패면은 불가능할 거 같은데 생존자들이 다 잘하면은 아주 사림마가 죽을라 그래요 그래서 이 타이머신이 나오기 전에 무조건 한 두세 명은 죽여야 가능성이 있어요 하하하하 일곱 명이 다 살아있잖아요 확실히 지옥도가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쳐맞아서 죽어요 그러면 아니 근데 우리 역대급으로 다 살아있는데? 찜찜이는 이런 게임 많이 안 해봤잖아 이제 이제 좀 잘하는 사람과 와요 하하하하 자 이제 누가 살인마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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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다시 실력 좀 볼까? 지도 못 찾아서 아무도 못 죽일 수도 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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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충 너무 귀엽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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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풍다님이 하는 귀엽다는 소리는 절대 칭찬이 안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벽도 막 타네요 멋지다 멋지다 와 이제 열쇠 찾는 게 빠르다 사람 만나기도 전에 다 찾는 거 아냐? 들킬 거 같아 뭐야 나 나 나 나 엄청 두근두근 거리고 있었네 어딨어? 어? 두근두근 해요 달링 찾으러 갈게요 하하하하 소름 소름 근데 나 한 번 보고 싶어 유충 보고 싶어 아메이요 그래요? 점프하고 계시면 제가 찾으러 갈게요 바람이 보이네 아 유충 귀여워 확실히 귀여운데? 죽이지 말아요 보러 왔으니까 인사하고 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럼 어떡해요 봐봐 좋게 얘기하면 살려서 보내준다고 그치? 이상하잖아 다음은 없을 거예요 하하하하 성답 다음은 기대도 안 하지만 어디 있는 줄 모르겠네 이게 은근히 찾기가 힘들어 은근히가 아니에요 그냥 찾기가 어려워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하하하 이거 유충으로 끝나겠는데 이럴 수 없어 유충으로 끝나 하하하하 봐봐 이거 너무 웃겨 자리 가세요 안 했나? 간다 어 지나했다 드디어 유충을 벗었어 이제 날 수도 있다고요 우린 게 찡그러우신다고 뭐 개 찡그러우 봐 음 찌려 사오 이런 게 있었구나 지금까지 나는 뭘 했지 우와 살렸네 perdu Mark 찌렸어요 여기도 C구나 뭔소리야 이게 소모님 어때에 잘 도망간거 같는데 와 소모님이 싸우고 있구나 어 타이머신 드래곤볼을 틀릴게요 오 드래곤볼이네요 멋지다 도겸한테 드래곤볼 넘겨주면 어떡해요? 와 이거 넘겨줄 수도 있구나 잘하고 있다 소모! 너희 희생으로 지금 슈퍼 타임머신이 작동 중이야 여기 지금 PC방 열렸다고? PC방 날 온다 날 좀 사라져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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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들어가자 배달 갑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역시 배달의 민족이야 만족합니다 와 이게 이게 와 죽겠다 받아라! 아이고 아이고 내 눈! 와 야 내 눈! 와! 아야야야야 와와와와와와와 셀도 태양권을 쓰는구나 맞아 셀이 태양권을 쓰는 오 이거 위험하다 으아 완전 다골빵이다 나 좀 누가 좀 살려줘 살려줄 상황이 아니구나 지금 살려줄 상황이 아니야 숨찌 어딨는데? 이게 전쟁터라고 지금 아하 진짜 죽겠다 순담 진짜 사랑해 살려줘 피아 날 먹었어 어? 오 닭고에서 꼬리했어 이게 기동장치가 자동으로 차요 조금씩 아아아아 시간만 잘더라도 되는구나 네 레이더는 이걸 무조건 부숴야 돼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쉽지 않네요 이래서 사람 줄여야 돼 훈다가 먼지가 되어 사라져 아잉 살아남았다 아이유 이제 진짜 긴장해야 돼 얘들아 키위윙이야 소범이야 오늘의 전우가 내일의 적이 되겠지 썸네일러들의 힘을 보여주잖아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다 오 레벨업 빨리 했다 왜 벌써 벌써 2렙이 됐어? 아니 이거 봐 개무섭다니까 진짜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아 살려줘서 아니 레벨업을 하는 게 애들을 잡는다고 레벨업하는 게 아니야? 민간인 죽여서 했어요 민간인 죽여서 했어요 민간인 죽일 수 있구나 민간인 죽일 수 있구나 어 아이고 신난다 와 시작하자마자 지금 한 대 날리고 하는 거야? 와 도입어? 아아 사라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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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2렙에다가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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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켰다 으아 드래곤볼이다 아 뭐라고? 숨겨놨었는데 아니 저를 숨겨놓으면 어떻게 들고 있어야지 아니 제가 죽을 거 같았었어 개 웃기네 어디 있을까? 어? 저기 있네? 살려주세요 이 팀이었구나 아 아니야 살려주세요 빨리 살려 저기 있었구나 또 생일 와 마이크가 많이 먹고 있는 느낌이다 오 소봉이니? 아 죽었다 뒤졌다 아 살려줘 아 온다 3레벨 됐어 미쳤나 봐 죽여야겠냐 아 드래곤볼도 가져갔어 그냥 이 에어리어가 파괴되려고 하고 있어요 난 망했어요 와 진짜 너무 무서운데 지금 진짜 빌런한테 쫓기고 있는 느낌인데 와 근데 벌써 지옥 2개 다 박살 낸 거 실환인가? 어디 있을까 이건 죽인 인간이니 뭐 방금 말하는 거 진짜 빌런 같았어 이건 죽인 놈이고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여기 있다 뭐? 드래곤볼이 6개였다 아 아 걸려버렸다 마이크 사 мараж logs 우와 저 무슨 치위빅 웃고 있는 모습 봐 와 끔찍해 오 드래곤볼 아 진짜 나갔어 난 모두가 함께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꿈을 꾸고 있었어. 꿈이야, 개꿈. 지금. 개꿈이래. 사랑한다. 구워먹자. 우리 이 지역 열쇠 빨리 찾아야 되는데. 열 땐 찾아서 돌리기만 하면 돼요. 아, 그러네. 열었다. 오, 됐다. 제발, 제발 나도 살려주세요. 어디있는데요? 나하고 풀래, 나 싸우고 있어. 도망가요, 그러면. 풀릴 때쯤 되면 도망가야지. 뱅지야, 살려줘라. 엄마님 처음보인다. 걔 처음보인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고르케가 바주카포 싸줬는데. 안 돼, 터지면 사렙한다고. 사렙한다고. 안 돼. 안 돼. 와, 최종 변신 진짜 개무섭게 생겼다. 이제 그거 해줘야지, 스바라시 해줘야지. 꼭 스바라시.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코레와, 코레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워. 아 뭐야 이거! 왜 쟤? 공정해요. 빨리 가면 저렇게 되더라고요. 빨 tong.. 우.. 안 돼X3 안 돼X3 개인첨 하 ситу shrimpt am aproximadamente 지규 entertainment 원한 филь dollars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뱅지 어딨어? 도망갔어 뱅지 절대 싸울 생각 안 하고 아 그렇게 마지막 내가 파출게 이 파티는 망했어 파티는 망했어 파괴할 때가 당첨도 어딨어? 아직 저걸 파괴 안 해서 없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나 지금 찾아야 돼 완전 반대 방향인데? 아 그거 말해주면 어떡해 파괴는 해야겠다 파괴는 해야겠다 아 진짜 내가 할게 없으니까 파괴 좀 해야겠다 와 정말 저게 침자의 여유라는 건가? 침자의 여유라는 건가? 침자의 여유라는 건가? 침자에게 갈 수 있나? 침자에게 갈 수 없는데? 침자에게 여유가 12권 이름도 갈라 침자에게 온다 침자에게 온다 침자에게 온 것 같아 동일하게 날 봤다 침자에게 조졌다 침자에게 대구리 쳐보고자 아! 해외네! 아~! 변신! 이제 완전히 진지? 어떡해 어떡해... 이미 어디 갔어? 푸멍 갔어 자봉선? 또돌이아선? 이 그림을 위한 빅픽쳐? 아니 뭐 빅픽쳐야지 무서워 죽겠구만 돌돌돌돌 내가 벗어들놔 틀려! 틀려! 아니 저거 솔직히 저기서 그냥 탈출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와 저 잠깐의 순간을 와 근데 사당이 게 멋있긴 하다 안 멋있는데? 와 머리가 너무 커요 으으이야 아 나 이제는 윤뺌지인데? 그러니까 더 크리니 아니 5분 안에 끝날까? 5분 동안 쉬고 계시죠 잠깐 그러고 나서 시작해도 다 잡으실까? 나쁘지 않은 생각인 거 같아 페널티 1분 어때 1분 아니 1분 이상이어도 될 거예요 야 우리 1분 져도 아무것도 못할 거야? 기둥키 하나도 못 열 거야? 맞아 맞아 그러면 1분 동안 여러분들을 때리진 않을게 모든 인지를 다 죽이고 혼자 4렙 찍으려고? 당연하죠 아 나 미친 거 아니야? 우린 구해 중인 나 구해 1분 동안 맵만 좀 돌아보도록 하죠 덜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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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세상에 오구였어 자 저는 여러분들을 1분 동안 때리지 않을게요 왼쪽에 시간 있죠? 14분까지 때리지 않겠습니다 개처럼 뛰어 개처럼 뛰어 진짜 민간인들 도망치는 거 같아 벌써 걸렸어? 만나지는 않고 심장이 뛰고 있어요 우리 1분이 이렇게 짧았나? 1분 끝났죠 이제 만났어 옛날에 옛날에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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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안 돌려보셨어요? 언제든지 1분 돌려봐 한평생이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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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다 있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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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가 너벌 업 아 레벨업 해버렸네 하필 이럴 때 노래 바뀐 거 봐 오마가 되게 무서워요 엄마 엄마 이거 봐 안 돼 진짜 멸망전이네 이거 안 돼 안 돼 살려줘 누가 B지역으로 튀었거든요 와 나 진짜 간발을 쳤다 미친 와 나 위험했다 아 돌려주세요 아빠 엄마 돌려주세요 동명과 함께 사라지는 소리 들리는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유 멀리도 떨어진다 이 빌런이 아빠가 되고 뭐야 나 꼈어 미친 냉장고에 있는 푸딩 먹어버릴 거야 많이 드세요 당신 머리라고 생각하고 먹어버릴 거야 자 커딩 동급 쭈압 선두를 쓰시면 바로 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피니쉬를 날려버리잖아요 그렇죠 레벨업은 해야지 이젠 냉장고에 있는 푸딩 꺼내와 버릴 거야 어? 많이 드세요 진짜 갔는데 네가 매우? 제발요 어떻게 먹어버릴 거야 누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저요 사장님 už지оне 두정녀 bran 먼저 끝낭 저거는 안 먹어요 너 나만 먹어 왜? 펀드 쓰면 부하를 한 번 써버려가지고 아! 먹지 말 거야 몰래 먹거나 그래야 될 거 같아 이 사람들이 나 보일 때쯤 되면 다 피하네? 당연하죠 내 이름은 셀 같이 놀자 놀고 싶다 지금 이 대가 통 위에 있어 매력적이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정규직 수? 짜증나 아 진화한다 제발 안 돼 진짜 대단하다 안녕하세요 재취 추가된 셀입니다 아 선생님요! 선생님요! 지금이라도 버리는 게 이 시키야 고맙다 먹을 거라도 주세요 와 방금 뭐야 나 죽었어? 잠깐 똑바로 했어 열심히 살렸는데 그거 열심히 살렸 대박 아 셀 3단계가 너무 안 좋은데 어떻게 하네 와 미친 뭐 이렇게 뭐야 너무 무서워 아 이게 로건을 또 잘 못하네 아 나 나 나 나 나 아 나 나 나 아 나 나 나 이 로건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그 4번 연막 스킬이 로건을 못하게 하는 스킬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때리는 스킬 썼어요 젠장 아니 진짜 어디 품어있는 다람쥐 찾는 듯한 느낌인데 아 잠깐만 진짜 썸이야 모션 봐 뜨거운 척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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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서워 진짜 아 저거를 어떻게 당해 진짜 찍어주시죠 너무 잘 어울리고요 이거 좀 쩍 아압! 나 살려 술쌔하게 그러게 드래곤볼은 안 가져가요? 드래곤볼 있는 내 드래곤볼 같지 않니? 내 거 더 가지러 안 아픈 사람들? 고로케한테 드래곤볼을 주려고 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나쳤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런 걸 말하면 잠깐만 거기다 두면 어떡해! 아 저 웃겨 진짜! 가장 방문 들어갑니다! 아이고 가장 방문! 잘 계시나요? 아 진짜 이 양파야! 아 진짜! 진짜 이 양파야! 진짜 아니면 뭐다였구나! 해라이? 아아... 유감 자? 마음이 차라리 편해요. 쭈압! 아옵! 우와 잘생겨진다! 잘생겨진다! 와 이걸 여기도 보네? 와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초특급 미담 소담아 셀입니다. 아 초특급 미담이요? 양식 언니세요? 아 저 말고 셀이 잘생겼거든요. 와 4단계 얘기세요 여러분! 아 키링이 가는데요? 키링이 혼자 치는다! 전 사랑하겠어요 안녕! 개나빴다! 이러니까 고로케한테 드래곤볼 주지! 실제로 드래곤볼 한 개 들고 갔어요. 어쩐지 드래곤볼을 내려올 때부터 알아봤었어요 그랬어요. 하나 들고 갔다고? 하나 들고 갔어요. 아 승량품 있어야 될 거 아냐? 아 뭐야 이게 기술 잘못 썼다 잠시만! 고로케까지? 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어 여긴데? 이거 뭐야 이거! 어 어 어 어! 헐! 잘못 들어온 잘못 보여서 안 와요? 잘못 들어온 거 치고 너무 정확하게 날렸는데? 처음 써보는 기술이어가지고 인간 놈들! 자! 질러더랴! 아 얄미워! 키임만 나갔네! 다른 판단! 자 이렇게 같이 플레이해본 드래곤볼 더 브레이커스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아 재밌었다! 재밌네! 만나서 별로였고 다신 보지 말자! 다시 안 보면 어떻게 해 우리가? 이거 레벨 58 찍은 이유를 알겠다. 은근히 중요성이 있어. 음 괜찮네요. 자 그럼 마치도록 하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안녕! 육아 육아! 근데 이거 어떻게 꺼? 끄는 방법은 아주 어렵습니다. 끄는 것도 레전드! 끄는 건 어떻게 끄는데? ESG 누른 다음에 R을 누르신 다음에 탭을 누르시면 타이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와 진짜 졸라 어려워! 게임을 못 끄게 하려는 심선이야 이거! 타이틀로 들어간 다음에 RTF4를 누르세요. 사실 RTF4가 속 편해요 속 편해. 와 드디어 껐다. 음...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